양농이? 나 괜찮냐? 너 날라가라. 야 너 왜 안 날라가는데? 웃긴다. 진짜 내가 할 때는 날라가더니 미안해. 봐줘. 안 봐줄 거야. 웃긴다. 내가 칠 때는 하늘을 하늘을 까비. 쫓아왔나? 쫓아왔나? 애들 왜 양농이 들고 내리는 거야? 왜? 지척되지 마. 밀어주는 걸? 아야. 나쁘지 않았는데? 쟤 어떡해 쟤 어떡해. 뭐 어쩔 건데 너 양각인데. 아 내가 죽겠다. 아 진짜. 이게 떡배라서. 집에 가서 싸우면 안 되거든. 근데 잘해 보이지가 않네. 뭐? 오 잘하는데.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. 안 했을 텐데. 안 했을 텐데. 자 가봅시다. 과연 킬로그에는 어떤 킬로그가 뜨니까. 이번엔 진짜 집중해서 해야지. 장난 안 치야겠다. 이제 재미도 좋지만 미선을 깨야 되지 않나. 미선을 깨면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. 이번에 성공해서 유하 유튜브 갑시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베릴? 베릴? 사이가 저기 끝인가? 베릴에 사이 받던 건가? 내가 본 게 맞나요? 그치? 손까지 잘 떴네. 베릴에 사이 가면은. 봐도 심지어 바로 나왔어. 되는 판. 들어가서. 자리 잡고 파밍하다가. 이제 보급도 근처에 떨어지면 보급도 먹고. 이미 차가 한 대 박혀있어. 아 지구.. 아이고 차가 두 대인데 근데. 와 너무 세게 맞았다. 얘가 맞았으면 좋겠다. 와 너무 쉽게 맞았네. 와 너무 쉽게 맞았네. 쭉 붙일 생각하자. 잘 붙었지? 잘 붙었지? 와 안에 산뚝 다 갈아버렸다 이거야. 에이. 에이 아니지 이거. 와 주변 시체 진짜 많아. 여기도 있어. 제발 접자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접자님 13개월 구독. 잠깐만. 뭔지 궁금해서 와보지 않을까? 잘 잡을 수 있을까? 잘 잡을 수 있을까? 나이스. 보급이 저쪽으로 떨어졌으니까. 저쪽으로 잡히지 않을까? 역시. 우와 보급이다. 안 털렸어. 먹어도 되는 보급 맞았는데? 먹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거 아니야 바로? 진짜 안 털렸어. 못 참지 이거. 아 미안해. 어떡하지? 진짜 하나도 없네. 어떻게 왔지? 아니 내 주소에 어떻게 왔어? 이렇게 없는 줄 몰랐어. 보고 있어. 아. 으악. 얘 누가 안 쏴주나? 깜짝. 꼭대기에서 얘 보일 텐데. 염망 만화 없이? 이렇게 들어갈 방법은 없어. 진거야. 전파 가방 들어야 된다. 왜 갔나? 어. 죽었다. 난 아까 거기서 깝치고 숭술때부터 알아봤다. 여기도 안전 Came. 심심이 없는데. 정파 가방을을까지. 수석할 수 있는 저께. 미친. 이 집에서 이렇게 수두에서 이렇게. 레인디. 별표힛. 아. 별풍선 서른세게. 감사합니다. 히힛. 안녕하세요. 오 못 간다. 나이스, 나이스. 좋아, 좋아. 게임, 어 있어. 또 있어, 또 있어. 귀요미네. 술탈 안 깝다. 가서 혼내줘야겠다. 맞았을 것 같지 않아? 총무했다. 아이고, 이거 진짜 배린다. 진짜 배린다, 그치? 진짜 이럴 때는 애매할 때는 집에 박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써클이 또 튀었네. 잠겼네, 뒤에 차. 그냥 갖다 박아야겠는데, 이거? 사이가 드는데. 아, 깜짝이야. 차 굴보 가는 게 신의 안수였다. 지붕에 있다. 지붕에서 나붙은 것 같은데. 여기 단차 먹으면 1등 아니야? 와, 나 차 피해 봐. 둘이 싸우는 동안 여기 세워서 둘 중에 이긴 사람 딱 하면 지지. 저쪽까지 붙였어야 됐나? 아, 저 지붕에 있네. 나 양각이다. 나 양각이야, 말 차례야. 아, 경박사. 안 좋은데? 안 좋은데? 나이스! 어, 지지. 지지. 와, 드디어 치킨 먹었다. 어렵다, 어렵다. 애들 왜 이렇게 잘까냐. 아이고. 치킨도 먹고, 밥도 먹고, 밥 먹으면 되겠다. 아, 드디어 켰어. 아, 근데 진짜 치킨 먹은 게 기적이다. 그 주유소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치킨 먹으냐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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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르릉 푸르릉. 감사합니다.